득점만을 위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끌어치기 배치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적구가 코너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끌어치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득점만을 위한다면 당점을 6시 방향 3팁으로 충분히 내려서 치면 어렵지 않은 끌어치기일 것이지만 모으기 위해서는 당점을 중상단으로 올려서 두꺼운 두께로 끌어쳐야 1접구를 코너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정확히 코너로 보내지 못했는데요. 당점을 조금 더 올리고 더 두꺼운 두께로 쳤다면 코너 정확히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10초간의 길이 3시간의 길이 4시간의 길이 4시간의 길이 감사합니다.